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건데 이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바벨론의 박사장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초로 거대한 그런 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계 최초의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룬 왕이 너부가네살 왕인데 이 너부가네살 왕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일을 조서를 써서 온 그런 백성에게 지금 공포한 그 내용을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운 너부가네살 왕이 어느 날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그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더니 얼마나 높이 자란 거면 저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그 나무가 거대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모양이 얼마나 높은지 세계 어디에서도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나무가 높아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서 모든 사람이 만민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많은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는데 그가 내려와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잎사귀를 떨고 그 가지를 해치고 그리고 짐승들은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거기서 쫓아내라 하는 이런 거대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정말로 잘라버리더니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그루터기를 세워한 옷줄로 꽁꽁 동이더니 그러면서 이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들풀 가운데 그것이 하늘 이슬을 맞으며 일곱 해를 지나게 되리라 이런 이제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부가네사나 왕이 두려웠어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꿈을 꾸죠 그런데 꿈을 꾸었을 때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그런 내용일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너부가네사나 왕이 그 바벨론 죄구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너희가 이 꿈의 해몽을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의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너부가네사나 왕이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자기가 한 큰 신상이 있는 꿈을 꾸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두 다리는 천이요 그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돼 있는 거대한 신상이 있는 꿈을 꾸었었는데 그 꿈과 해몽을 알게 안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말해도 아무도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그걸 들어와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니엘을 벨드사리사리라고 바꿨는데 빨리 다니엘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그 왕 앞에 이제 불려가게 되었어요 너부가네사랑이 자기의 꿈을 꾸면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아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줍니다 세계 중앙에 있는 큰 나무는 바로 너부가네사랑 당신을 바랍니다 거기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과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다 이 나무는 뭐냐면 바로 당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점점 권세와 능력이 자라서 경과해지고 창대해가지고 그 권세가 하늘에 닿으며 땅 끝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해석을 해줍니다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따랑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기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을 이슬에 짓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20대 거기까지만 좀 해보지 넘어가네 이 꿈의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당신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그루터기만 남겨가지고 그루터기가 노출에 새와 노출에 묶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늘 이슬을 맞으며 있게 되는 것은 당신이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라고 이제 24절부터 계속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고 지극히 높은 신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여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왕이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은 신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당신이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지만 그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정신이상자가 돼가지고 쫓겨나서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어 먹으며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7년이 지났을 때 아 이 모든 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는 이런 꿈이라는 겁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너부가 넷살 왕에게 이제 간절히 이제 간청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적 왕이여 내가 아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의 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왕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어떤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지금 간청을 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여기고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극률여겨 주실지 모르고 당신의 그 권세와 영광이 장구하게 될지 모르니 제발 그렇게 하세요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너부가 넷살 왕이 그때 세계를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교만했던 거예요 내가 이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위험과 권세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막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과 이런 모든 걸 줬는데 네가 네 힘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아냐 교만하지 말아라 너 교만하면 이 나무를 잘라버린 것처럼 네게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빼앗아서 짐승처럼 네가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경우 꿈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뭔가를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너부간의 사랑은 다니엘이 그런 또 간청을 하는데도 해석을 해주는데도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떤 일이라는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에서 지붕에서 거닐 새 여기 보면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 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바벨론은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정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그러니까 유다를 비롯해서 수많은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지을 수 없는 그 하늘 정원을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원 위에 바벨론 왕궁 지붕이라는 정원 위를 거닐면서 이야 정말 우리나라는 내 권세와 능력은 대단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자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흥분된 가운데서 그 하늘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을 계속 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너부가 내 살 왕아 네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저 때의 음성은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음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험과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가지고 성령 해방죄를 지었을 때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헌금을 훔쳐 가져가서 창려하고 성관계를 맺고 온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다고 주님이 그래서 제가 지옥에 보내면 안 됩니다 울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시면서 더 이상 나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는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저 심장 깊은 곳까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음성인지 정말 덜덜 떨리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 보세요 너부한 햇살 왕아 내게 말 오느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난 노니라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지 봐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은 32절을 보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앞에 이거 보여주세요 다시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네가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일곱 대 7년을 지나게 될 것이며 그래가지고 그때 네가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자기에게 원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방송실은 전혀 여기 뭐를 안 보고 있나 내가 말합니다 이제 지나간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돌면 소용없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대로 정말 이제 이 너부하네살 왕은 정신이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고 이제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너부하네살 왕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들에다가 쇠고랑을 채고 노줄로 꽁꽁 묶어놓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제 그 안에 마귀의 영이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겉은 사람인데 괴성을 지르고 초자회적인 그런 권능과 막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너부하네살 왕이 이제 정신이 떠나가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짐승처럼 소리를 내고 울부짖고 기어다니면서 막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철사줄로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들판에다 이제 묶어 놔둔 거예요 날마다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7년을 지냈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이 지나고 났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너부하네살 아 이 모든 제국을 세운 것은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권세와 위험과 이 모든 능력은 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몰랐어구나 내가 짐승과 같은 그런 자였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격려하니까 떠나갔던 그 자신의 그런 모든 지혜와 능력과 위험과 모든 이성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3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귀한이 참해 나 너부하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앞에 보여줘요 여기 보면 그 귀한이 7년이 차니까 너부하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기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던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회개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격려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그래서 감사하고 영생하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을 우러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36절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험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하늘을 회개하고 우러러 볼 때 그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험과 강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왔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왕이 사람 같지 않는데 어떻게 관원들이 모사들이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짐승과 같은데 그런데 다 모든 모사와 관원들이 신하들이 문무백관이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모든 권세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다고 했어요 전해보다 여러분 더하여졌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7년이 됐을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경애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1월 9정 오늘 새해 첫날인데 무슨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될까 내 이제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오면 보통 다른 데 교회 가면 주보에 보면 주일에 무슨 말씀 전할지 본문하고 설교의 제목이 있는데 저희 교회 오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다른 데 교회 다니던 오신 분들은 왜 이 교회는 주보에 그날 읽을 성경 본문과 제목이 없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세요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을요 그런데 거의 이 주일 날 말씀을 일찍 주신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대부분 이렇게 아니면 뭐 주일 날 아침에 주신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성령이 처음에 임했을 때는 설교 이 앱의 시작 10분 전에 15분 전에 어떤 때는 5분 전에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본문 받고 제목 가지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강단에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제도 이제 오늘이 설날이니까 좀 특별한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너부가네살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꿈대로 그 나무를 베는 것처럼 그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7년 동안 정신이상자가 돼서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내용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뭘까요 우리 개인의 생사복 가정 국가의 흥망성세 운명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너부가네살왕처럼 자신에게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뭔가 어떤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줄 아는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것이 주어져서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거나 권세나 능력이나 직분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너부가네살왕이 내가 이 제국을 세우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위험과 권세를 갖게 되고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세상적으로 어떤 잘나가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인정을 받게 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복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내게 대힘으로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한순간이에요 제가 제일 경멸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데 그런데 제가 경멸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좀 어떤 것을 주어지거나 얻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가 절대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저는 경멸을 여겨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마음이 높고 교만해진 사람은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중직자로 세우질 않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이 높아지고 자는 먼저 낮아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조금 뭐 있잖아요 이런 가지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또 인정받게 되고 뭔가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러면요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가지고 더 큰 축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해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높아질 때일수록 더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성경으로 선줄로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병 가운데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보면 교만한 병이에요 교만하면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이나 물질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직분이나 나에게 여러 가지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님이라라고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걸 쓰라고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교만해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만에 빠지면요 하나님께서는 너부가 날살 왕이 주었던 것을 치아에 가신 것처럼 가져가 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얼마나 극률이 많으신 분인지 너부가 날살이 교만할 때로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취해가지 않고 어떻게 꿈을 통해서 먼저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그 꿈을 꾸고 또 선지자가 와서 그걸 해몽을 해줬을 때 겸손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취하여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어떻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부가 날살의 꿈을 그렇게 한 것처럼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교만할 때 너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축복과 건강과 행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너부가 내 사랑처럼 교만하면요 이런 경고를 받고도 회개치 않고 불순정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람 목숨이 어떨 때는 파리 목숨보다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고님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 너부가 내 사랑처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든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좀 어떤 것이 주어지니까 그런 높은 마음을 갖는 이런 사람이었고 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교만했을 때 버리시지만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또 하나님을 회복시켜주시더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교만했던 너부가 나의 사랑을 왕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걸 다 취하기가 버려 정신병괴가 됐어요 소처럼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완전히 하나님께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더하여 주시기까지 했어요 거기 단일 4장 36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험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총명도 돌아오고 모든 게 위험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주셨다 했잖아요 아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부간의 사라왕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더하여 주셨으면 회개할 때 아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교만하고 그리고 큰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 그때 결혼했었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위험과 권세를 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니까 제가 더 이상 기도를 못했어요 왜? 그는 지옥에 가야 된다 성령 해왕제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옥에 어떤 것이 그런 눈물로 눈물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지?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지옥에 보낸다고 했는데 회개하니까요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됐냐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너부가 내 사람 왕이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든 걸 다 취하여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 회개할 뿐만 아니라 너부가 내 사람 왕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겸손했어요 34절과 35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귀하니 참해 너부가 내 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니 그랬죠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35절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 너부가 내 살은 이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줘 더해 주시자면 회개하고 겸손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건강을 물질을 잃어버렸으면 물질을 명의를 잃어버렸으면 명의를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으면 신앙을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이씨 성경은 뭐냐? 범죄해가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희석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리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제 도와주시냐 거기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주신 모든 걸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 그 깨달은 자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부한 해산방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바로 이 너부한 해산방처럼 내가 너에게 있는 너를 낮추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취하여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내가 만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내가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왜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그 피조물인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고 자기에게 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음부에까지 낮춰버리고 그를 마귀가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교만하면 낮추세요 사우랑이 여러분이 왜 버림받아 교만해가지고 헤로시 왜 충해 먹어 죽었습니까 연설을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이런 신의 소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충해 먹어서 죽은 거예요 순간에 하만이 여러분이 왜 버림받아 나무에 날려서 죽게 돼 교만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또 사내림은 여러분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까불다가 여러분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잠원 1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보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여러분 길잡이입니다 잠원 2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요가를 경의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이 오늘 보셨잖아요 치아에 가버려요 낮추셔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안 낮아지려고 해도 하나님 낮추시면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비천한 자도 영광의 위에 올려서 왕들과 함께 하시게 한다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뤘을 때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형통할 때 잘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했을 거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고 치세요 그리고 낮춰버립니다 다이슨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견을 위한 재물을 바치고도 막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바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내가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면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바쳐서 내가 이렇게 바쳤네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의 정말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겸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그게 뭐냐면 애베 오늘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막 거만하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권세를 가지고 막 뭘 능력이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예 한 것 같지만요 존경심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거만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편이요 그 사람의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겸손한 것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진짜 그분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장노님들도 더 많이 세워주시겠는데 장노님들이 내가 장노니까 이렇게 하면서 목에다 힘주면 성도님들이 존경합니까 그 어떤 권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 장노님 하겠지만 존중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 장노님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진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장노님들을 존경하게 되고 그 권위에 순복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 여기 단임 목사가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단임 목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를 존경하겠어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종으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런 가운데서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단임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조금 뭐 갖게 되고 있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다는 좀 많이 이상한 더 낮아지는 건데 그리고 또 어떤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막 목에 힘이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자 빌리포스 2장 2절부터 한 말씀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낚여요 여기 보면 아무 일이라든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아무 일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세요 누가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낚여요 이 빌리포스 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막 허용으로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너 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받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사도바 우리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낚여 여기고 아멘 네 그 뒤에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계속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달마다 이 목사도 아침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어디에도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봉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 온유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겸손해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극률과 자비가 가득한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도 매일 그러기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주시고 다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앞판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의 앞판자가 되면 교만 하락해도 못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 교만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6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이게 뭐냐면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로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놀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겸손하여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우리가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런 사람을 종기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더 겸손해지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보다 너희들 너부가 내 사랑처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또 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